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언 게런입니다. 여러분과 투자적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몇 년 전 제가 기도 중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제 침실 문손잡이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라서 저는 출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어둡고 새벽 5시 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문은 열리는데 아무도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새벽 5시 39분이었고 문이 열렸지만 완전히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령께서 5월 3일부터 9일까지 초자연적인 강력한 만남의 방법으로 제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일주일간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때는 아마도 5월 1일이었을 것입니다. 5월 3일부터 9일까지 저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9일이 되어 주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때로 늦게 도착하시는 것 같지만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일주일간 나를 구별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해가지고 뜰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5월 9일 한낮에 간단히 낮잠을 차로 갔습니다. 깊이 잠들지 않고 껴있는 상태로 졸기 시작했을 때 아까 살짝 열렸던 제 침실문이 열렸습니다. 초점적으로 아침에 저희 집 식탁과 부엌이 있어야 할 곳에 천국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3D 흰색 계단이었고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이 사다리가 나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건 나를 너무 놀라게 했으며 마치 빛이 방위에 있는 것 같고 눈꺼풀을 통해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도 창세기 28장 12절에서의 비슷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야곱이 한 것처럼 반석 위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괴단 위를 오르고 내림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천사의 영역이 열렸고 그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십을 받은 섬기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새로웠고 그 후 저는 주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도 제 노트북 컴퓨터는 정확히 3시에 초자연적으로 켜졌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역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관계되는 일이 제게 일어났을 때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새벽 3시에 초자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일어난 후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노트북이 초자연적으로 켜졌습니다. 제 예언자 친구가 그런 증조는 하늘로부터 다운로드를 받고 게시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증조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천사들입니까? 어떤 종류의 컴퓨터든 상관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알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방 건너편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근처에서 약 60cm 길이의 광선을 보았습니다. 시계는 12시 28분을 가리켰고 주님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빗줄기가 방을 가로질러 내 컴퓨터에 부딪혔고 12시 28분에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창세기 28장 12절 천사가 하늘을 오르고 내림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이 천사는 나에게 올 것이고 개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이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사역에서 개시와 기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사실은 제가 한때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천사 중 하나가 꿈에 나에게 와서 그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또한 천사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그들의 이름의 의미는 종종 당신이 무엇을 위해 부른받았는지 많은 것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 특정 천사의 이름은 찬탈하다를 의미하며 여호수하가 약속의 땅에서 했던 것처럼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사람 그의 등에서 처치를 벗겨주는 것은 구원을 상속받을 자를 돕는 것입니다. 오늘 밤 꿈을 꾸는 중에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꿈에서 밤의 환상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 밤의 환상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언적인 꿈보다 사실 같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언적으로 영광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내 침대 머리맛 내 천장이 오목한 부분까지 3미터 높이로 서 있었습니다. 천사의 등을 감싼 자연스러운 거대한 날개의 무게는 181키로 정도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우리의 주님과 왕이신 메신저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랍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음성과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음성 그리고 종종 그것은 천사의 영향을 통해 일어납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과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지상사역 중에 천사들이 두 번 그에게 와서 그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을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갈망과 배고픔이 더 커지고 더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같은 존재들과 이것이 천국의 의뢰의 일부임을 감사드립니다. 천사들을 당신의 백성에게 섬기는 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계시는 밤의 꿈과 환상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표진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모두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